와 주아 소스 다 먹었네? 응 이 녀석 언제 이렇게 다 먹었어 소스 아직도 많이 먹었어 오늘은 뿌링클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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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맛있어요 오 응 엄마구멍을 제일 잘 맛있지만 응 응 응 응 딸기한테 두개 놔둘게 엄마 응 놔둘게 두개 놔봐 와 나 그래도 저거 찢어먹을래 응 맛있다 너 이거 시장크림 맛이야 시장크림 맛있지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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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찍어봤는데 맛없어 응 한번 찍어봤는데 맛없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저런 제품을 껍질을 주면 마치지바라메 응 소스 강제 놔두고 먹자. 엄마도 먹게.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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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éfet 저희는 한다 라고 흠 흠 흠 흠 흠 디테인먼트 와 주아 소스 다 먹었네 언제 이렇게 다 먹었어 소스 어디가 많이 먹었어 엔 Pow 엔 엔 와 ід 엔 엔 엔 엔 엌 엔 엔 엔 야 치킨 좀 먹어 엄마 하나도 다 못 먹었어 주황 아직 주황 감자찌이만 먹으려구요 나 부두 안 먹고 비밀은 닭다리 바라보는 반찬맛을 단단한 재료 설탕 비밀은 간장 테라 설탕 다음 영상에 만나요. 고구마 먹었습니다 네